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현장을 깊이 파헤치는 이슈앤 현장, 한범수 기자입니다. 조선마을 천주교 박해를 피하기 위해 신자들이 모여 형성된 임실신점마을. 한 집 건너 한 집골로 버려진 집이 나타나고 폐가를 부수고 밭으로 쓰는 곳 역시 여러 군데입니다. 이 낡은 건물은 1990년대 중반까지 초등학교로 사용되던 곳. 한동안 폐교로 남아있다가 지금은 도자기 공방으로 바뀌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돼 있는 집입니다. 마당엔 수풀이 우거지고 건물은 낡을 대로 낡아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바로 옆에는 밭이 펼쳐져 있는데 마을 주민이 떠나면서 집이 철거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때 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웃과 정을 나누며 함께 살던 동네. 지금은 사람 구경 자체가 힘듭니다. 주민 대부분이 80살을 전후한 노인들. 마을에서 아이 울음소리는 진즉 끊겼고 청년은 물론 중장년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연루하셔가지고 참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마을이 텅텅 비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95살 할머니는 갈수록 적막해져가는 마을 모습이 낯설고 또 낯섭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세에서 39세 사이 가임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토대로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산출합니다. 임실군의 위험지수는 0.17. 35사단이 있는 읍내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이 소멸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도내 다른 시군의 상황은 어떨까? 소멸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하면 2040년대까지 존속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농업 이외에는 일자리가 거의 없다는 게 소멸 시군의 공통점. 농민들 역시 자식들만큼은 더 좋은 교육을 위해 더 풍요로운 사회생활을 위해 도시로 보내는데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장을 유치하고 출산 장려금을 주는 등 인구를 늘리기 위해 시군들도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전라북도라는 행정 단위가 존재할지도 의문인 상황. 지금까지의 인구 정책이 현실성이 있었던 것인지 처음부터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